아 그래요. 아 그래요. 우리가 듣고 싶어요. 아 진짜. 우리가 듣고 싶어요. 아 진짜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네 누구십니까. 맞으면 대박이야 대박. 김지훈입니다. 김재훈 씨. 네.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. 네 범인은. 이광수. 어떻게 돼. 이광수. 어떻게 돼. 야 이거 봐. 딱이야. 여기 뭐. 싱글. 이광수. 어떻게 돼. 이광수. 진짜 있어. 진짜 있어. 진짜 있어. 아 뭐 깜끄리가 될 것 같아. 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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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. 뭐야 뭐하고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. 야 너 잠깐만 잘못 신고했나 보다 야. 내가 왜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. 어휴 신고대로 체포합니다. 잘라주세요. 뭐야 뭐야. 야 지훈아 뭐야. 확실하다며. 아 진짜 확실했는데. 아니 내가 진거 내게 말고 왔다고. 아 진짜. 원래 이렇게 많이 출동해요. 아우.